BMW 그룹이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스파르탄버그 공장에서 2주간 진행된 인간형 로봇의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번 인간형 로봇 시험 운영은 BMW 그룹이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와 협력해 진행됐습니다. 피규어가 개발한 인공지능 기반의 최신 인간형 로봇 피규어 제로투는 스파르탄버그 공장의 자체 제작 공정에 투입돼 차체용 금속 부품들을 설비 내 정위치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양손 협력과 효율적인 설계를 통해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도로 부품을 위치시키고 두 다리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BMW 그룹은 이번 인간형 로봇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 분야에서 인간형 로봇 적용을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So here we go. We go. 감사합니다.